자, 나우가 12.37 아구 우리 뷰티플라이즈 12.37 나우가 섹템버 22.2020 투데이가 저 튜스데이 예스데이 미가 오버전 비디오모델데 미가 이제 빌딩에 그 스토어 글래스에 빌딩 프로펄티래 요거 지금 2스톤 2야드가 빌딩 프로펄티 More than 2야드는 퍼블릭이라고 그래서 이제 파킹사이드나 파킹사이드나 그쪽에 이제 거기 3가 그치. 오버전은 퍼블릭이니까 이렇게 빌딩에서 빌딩에서 2야드 이게 1야드 1야드 2야드는 이게 빌딩 프로펄티 그래서 빌딩이다 2야드가 빌딩 프로퍼티 모델트에 대한 퍼블릭 이예요 자 많이 가볼거라고 자 여기 지금 21st라는 오키스트리트 뭐봐요 유림에 필리핀 블랙메시칸 도전쟁이 테드크로스 도래시마지 와라 자 골드크로스 스타드 소스 وف illustrations 스피드 소스 이어가도 한번 고민해봐라 나라야, 돌아가자 우리 헬로비너스 바로 골드 프로젝트라도 쇼 써주는거지? 블랙하고 노릇소하고 헤도 어프로시 해야되면 바디가 더 세큐리티 드라이벌 블랙은 바이너브 세트에 오면 맥컷 클로즈 디스턴스 키네피 키네피 킬네네트워쳐 노 택 솔롱 택 솔롱 택 솔롱 이 택 솔롱 택 솔롱 택 솔롱 지금 이 슈퍼 지니어스 퀄리티 USA는 이 50스테이트이기 때문에 50스테이트에다가 이제 most complicated 지금 멀티레이셜 소사이티 must be genius smart is not enough 알았어 genius must be genius pretending to do 아 그럼 이제 파이더라도 알차 파고 지니어스 지니어스 자 여기 지금 must be genius congretion maker 여기 지금 브랜뉴 로퍼 로퍼 프로퍼 프로퍼 도니셔와라 어 위에서 얘가 좀 놓아야 돼 어 자 자 올라가져 오고 아 아 스트렌드크랩트 아 스트렌드크랩트 달꺼그리 칼라만 보면 스트렌드크랩트 100m 머리가 바꼬라 어 뷰티블레이드 아 글람마라스 저런 레이드라고 스트렌드크랩트 와이더 165 딱 토잉하면 되니까 그지 토잉하고 쫙 가면 되지만 예 예 올라가져 오고 테드크랩트 서포트 마이 아 세프티 시스템 언덜루 데모크랩트 파리 테드크랩트 아 디드 아 글람머스 아 글람머스 아틀랩트 아 아 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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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가 지금 디드 세프티 오 기념 그때 마이 아멘 암 아 아 엠 엠 엠 엠 엠 엠 이 엠 아 엠 엠 엠 엠 휴머넬 액티비스트인데, 저지 오토드. 요새 왓스코에 있는지, 아싸, 내가 빨리 뛰어간다. 아싸, 자자자자자자. 거울도 크로스스라드, 저스라우치니까봐야. 어? 내가 아가라 티치. 에비싱. 어, 지금 이 어, 페더랄 가문트는 지금 이 어, 대가라보 프론트 날리지. 어바웃 지금 크렌트 USA. 더직해요. 어, 도가가. 아, 아싸. 아싸, 아싸. 아싸. 며이 카바에서 슬츠하러 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